8,700점 남았으니까 아마 이기면 무조건 피챔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발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샷 어 피챔이다 이거 이기면 무조건이네 이분 피챔이거든요 이거 잡으면 무조건인데 어 여러분들 잡긴 힘들겠네요 스쿼드가 스쿼드가 이건 잡기 힘들어 이건 진짜 잡기 힘든 스쿼드라서 선수들이 그냥 아주 그냥 사기야 아하 까비 저거 저거만 스쿨턴으로 넘겼으면 골인데 아아아아아아 안돼 자 차분하게 차분하게 가자 차분하게 어 파울 안줘? 어 파울 파울이지 나이스샷! 램파트! 램파트! 열렸다 열렸다 나이스! 나이스 열렸더라고 응? 딱 패스 받는 순간 열렸어 열리면 들어가야지 뭐 그렇게 아우앗 저거는 오늘 자면서도 꿈에 생각날것 같애 씨 방금 건은 자면서도 꿈에서 생각날 것 같아 열받아서 아우씨 아우 전반영 끝났고요 오우씨 패스 지렸다 나이스 아우 골키퍼 골키퍼 잘나왔다 아우 골키퍼 되게 잘나왔다 나이스 아어어어어 예아 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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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으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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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 아 아 태권뇨로 피챔입니다 여러분들 빵 아 까비 아 태권뇨로 피챔입니다 피챔 태권뇨로가 드디어 피챔이 됐다구요 여러분들 아 아 그래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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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 끌어 그래 그래요 시간 많이 끌어 이 사람 이 사람 지금 많이 당황하셨네 아 이 분 많이 당황하셨어 어 아이고 많이 당황하셨네 이 분 빵 아 빵 나이스 으아 으아 예 에이 우아 우우 태권뇨로 피파 챔피언 챔피언 여러분들 태권뇨로 피파 챔피언입니다 같이 모시죠 피파 챔피언 드디어 태권뇨로가 피파 챔피언이 됐습니다 와우 와우 아 아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챔피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여러분들의 응원과 여러분들의 격려가 계셨기에 제가 여러분들의 응원을 힘입어서 피파 챔피언을 찍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 여러분들 그동안 제가 맨날 게임 라이브를 틀면 맨날 댓글에서 개 못하네 개 못하네 개 못하네 개 못하네 개 못하네 맨날 그런걸 들으면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어 나 챔피언이라구 나 챔피언이라구 나 챔피언이라구 이씨 어 니 챔피언한테 못하냐 그러냐구 이씨 앞으로 어 못한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FC챔피언2 찍고 와야돼 나 피파 챔피언이야 예